안녕하세요. 왜 내가 찍고있지? 안녕하세요. 공찬씨 안녕하세요. MTV 더쇼 형이 보고 찍어야죠 아 그렇구나 우리 오랜만에 왔잖아요. 오랜만에 왔다고 얘기해줘요 안녕하세요. 제가 MTV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? 저는 B1F의 산델이라고 합니다 오리죠 저는 B1F의 진영입니다 여기는 다람쥐 바로 한발미남이죠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 강아지 공찬 엄청나게 힘든 작업을 해야해요 그리고 여기는 신우죠 안녕 비더쇼 보고싶었어요 저 지금 다이어트중인데 팬분들이 버스 한번 해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내 인생에 최대 고민이 왔어요 이걸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저희 매니저 형은 저녁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쌈을 먹으란 말인데 보쌈은 살이 많이 찌는데 아니지 보쌈 살 안 찌지 아 보쌈 살 안 짜요? 그런 식으로 저 먹어야 하지마요 안 그래도 알아서 먹을테니까 저거 뭐야 저 뒤에 무서워 뭐예요? 어 아냐 아냐 나 잘못 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저거 뭐야 오오 오 무서운데? 아 뭐야? 뭔가 있어? 아닌가? 공공장소니까 목소리를 좀 낮추죠 왜 이렇게 하면 입냄새 나니까 안 돼. 야, 냄새 벌써 나. 입냄새 나요, 그럼. 진영이의 매력은? 진영이의 매력은? 저의 매력이라면? 지영이의 약 paid meter panel 더불어, 말해봐. 상류의 얼음 같은 차가움과 물, 컵에 담겨있는 이 얼음의 그 녹는 확인하고 이건 생각 안 나다 봐. 지금 막 말하고 있어, 막. 먹는 그 따뜻함. 흫 College 짱 positive 캐나다의 펼쳐진 큰 통나무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캐나다 수도. 네? 캐나다 수도. 잘죠 캐나다 수도 캐나다 아니야 미안해요 나 어딘지 알아 잠깐만 벤쿠버? 아닌데? 열심히 하겠습니다 캐나다 수도 뭐예요? 벤쿠버 벤쿠버 맞죠? 아 맞다 벤쿠버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? 아 잠깐 앞글자 오 오타와? 오타와 오타와 아 멍청이 제가 멍청했네요 아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? 야 우리 안되겠다 우리 MT 한 번 더 가야겠다 B 저거 때 퀴즈왕이었잖아요 룩셈부르크 그죠? 신으로 퀴즈왕 룩셈부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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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셈부르크인줄 알았어요 오늘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재밌게 예능 이렇게 방금 거 대본 짜여진 거였어요 원래 방금 거 저희가 이렇게 승무원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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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재밌는 거 오 오 아니 왜? 그거 그 한 거 안 간 거야? 그거 아니야? 아 예 좀비 우와 우와 바람쥬 좀비 그거 영화 다리 씨 막 죽어서 형 다리 지금 떨어지게 안 되는가? 과연 자 으하 아 으하 아 으다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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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